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주야, 씻어서 먹어야 돼. 그래도 맛있지? 애줌봐, 너무 귀엽지?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주야, 고호야. 딸기 다 익은 거 따서 먹자. 자, 여기다 우리 수확을 해줄게요. 이거는 정우 꺼, 이건 지우 꺼. 엄마, 이거 빨리 따야지. 내 딸기야, 이뻐. 이거 진짜 예쁘다. 자, 우리 정우 꺼 수확했어요. 우리 지우도 줄게. 우리 지우도 왕딸기. 우리 지우도 왕딸기. 우리 지우 꺼. 정우아, 여기다 수확. 여기다, 감아. 익은 거, 익은 것도 따자. 나도 담아. 응, 더 줄게요. 나도 담아. 지우 것도 주고, 또 어디 있을까? 여기다. 오, 여기 잘 익었다. 수확하다. 여기 지우 하나 더 줄까요?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? 우와, 이게 맛있겠다. 우와, 또 있다. 여기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우리 지우 세 개 오늘 수확했어요. 이제 우리 씻어서 먹자. 우와. 이거 하나 더 잘라줄게요, 정우도. 응, 지우 먹고 있어. 자, 우리 세 개씩. 오늘 총 여섯 개 먹자. 지우는 아직 먹고 있네. 정우아, 우리가 키운 딸기 2탄. 우와, 맛있어. 한번 맛보세요. 나 수확 좋아해. 엄청 맛있어. 장난 아니지? 속이 아주 잘 익었어. 맛있게. 여기 누웠어. 응, 예뻐. 엄청 잘 익었어. 엄청 더 먹어. 맛있게 먹어. 아빠 또 잘 키워서 또 줄게. 네. 우리 지우도 먹는 거 한번 구경할까? 지우도 먹고 있어, 여기서. 지우도 먹고 있어. 네, 지우 잘 안 익어. 딸기 경주님. 지우야, 딸기 맛있어? 아니요. 아, 귀여워. 야, 다 먹었어, 지우. 지우야. 지우야, 딸기 맛있어요? 저도요. 너무 귀여워. 네. 드디어 딸기를 수확하겠습니다. 우와,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커? 응, 걔 왕딸기야, 정우. 자, 딸기를 수확할게요. 첫 번째? 내가 이번 때를 해볼게. 응, 정우아 해봐요. 여기 이거. 줄게, 딸. 세 번째? 음, 지우 왔다. 이거는? 세 번째. 어, 제가 아까 시켜줄게. 잠깐만. 어, 세 번째. 세 번째도 우리 정우이가 자를게요. 음, 그 다음에 정우 하나 더 자르죠. 잘 익은 거. 잘 익은 거 하나 더 고를게요. 요거, 요거 잘 익었다. 잘 익었다. 어, 딸기도 봐보니까 잘 익었네. 잘 익은 거다. 딸기 맛있어, 지우야? 여기 먹자? 응? 여기 먹자? 여기 먹자? 여기 먹자? 여기 먹자? 여기 먹자. 지우야. 지우야. 지우야, 지우야. 더 줘. 더 줘. 딸기 더 줘. 응, 이거 먹어. 응 응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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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더 줄까 이거? 왕딸기 하나 더 줄까? 오케이 오지마 뭐 오케이 이런다